네, Old Grammar 관계사 프랙티스 21번부터 40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풀어보고 들으셔야 되는 강의예요. 풀고 틀린 거 중심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서 저랑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로 21번 출발하시죠. 자, 위치하고 외열이 나오는 순간 여기까지 안에 문장이 완전 불안전한지를 따져보셔야 되죠. 물론 Abram Merchant라는 헌트라는 녀석을 사람을 보고 Merchant는 상인이니까 사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외열로 고르셔도 되는데 그럼 인간적으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물이에요? 아니면 장소예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의 완전 불안전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was drinking과 playing까지 이어지는 이게 동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the leader of the Haitian army, colonel, general wall 이라는 리더가 문장이 주어고 이 사람이 술 마시고 playing card, 카드를 노는 카드 놀이를 하는 앞에 있는 호흡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뒷문장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링크의 목적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드링크의 목적어가 없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 헌트를 마시나요? 혹은 집을 마시나요? 스파이 갈아 마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where로 풀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21번은 그래서 정답을 where로 풀어봤고요. 다음 22번, that과 what의 구조입니다. that과 what의 구조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까지 만들어서 드렸죠. 앞을 보고 뒤를 보는 방법.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없으면 what. 봤을 때 that과 what에서 선행사가 있어요. to wins. 그러면 두 개의 상처라고 하면 that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앞을 보고 뒤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완전한지 불안전한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정답이 이렇게 대시된다면 어, 불안전하면 안 되잖아. 그치? 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r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그럴 경우에 앞뒤가 다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뒷문장이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what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hat이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해석을 통해서 let his eventual death 다음날 궁극적으로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두 개의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거는 총 맞고 칼 맞고 이런 거거든요. 칼 찔리고 그런 두 개의 상처인데 결국은 죽음을 이르게 했다. 그러면 이 대세 선행사는 두 가지 상처, 두 가지의 부상 이렇게 골라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격 관계 대명사 that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23번 that과 what의 구조죠. 어? 똑같이 풀어볼게요. that과 what의 구조 완전 불안전, 선행사 없다. 오케이, 땡큐. that. 맞죠? 그렇게 봐도 돼요? 뒷문장 완전한지 불안전한지 봐야지. feels like 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주어 동사예요.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잠깐 질문 like 누구예요? 동사예요? feels가 동사예요. 아, 얘가 동사 같아요, 선생님. 아, 오케이. 알았어요. like는 뭐예요? 좋아해. 뭘 좋아해? 뭘 좋아하는데? 전치사죠. 오케이? 전치사는 뒤에 누굴 필요로 해요? 목적어 필요로. 여기 써요? to be예요. to be는 얘랑 이어지지 않을까요? 가 지어 진주어? 어? 불안전하네요? 오케이. 이 문장 이 방법으로 안 풀리는 거죠. 선행사가 없어서 정답이 어, 왓인가? 그러면 뒷문장이 명사절인가? 불안전한가? 따져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what과 that의 구조에서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이 의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글인 거죠. 왜냐하면 뒷문장에 여러분이 이런 문장의 구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what it feels like to be 와 같은 구조가 있죠. 앞에 있는 it은 가 주어 투 후보정사는 진주어입니다. 둘이 이어지고요. 확실한 문장의 동사는 feel 그리고 like의 목적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what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구조. what it feels like to be what it feels like to go 만약에 대학에 가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 feel이 아니라 what does it feel like 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university student 대학생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what does it feel like 죄수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감옥에 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what does it feel like to be a prisoner to go to prison to go to jail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를 물어본 겁니다. 이 문장은 우연하게 이 that과 what의 구조에서 선행사의 유물을 따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what it feels like to be what it feels like 같은 표현 그래서 투부정사가 어떤 느낌일지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what it feels like 이런 구조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딱 칠판 적혀있는 거 한 번 정도는 필기에 두시고 지운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너는 feels like to be a beetle 딱정벌레가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구조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었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이때 what은 관계사가 아니라 어떤 느낌일지의 의문사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hat과 what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똑같은 문제 풀이 방법으로 풀려졌죠. 뒷문장이 불완전했으니까요. 자 다음 24번을 갑니다. I recently saw news interview 누가 봐도 확실하게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를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I was certain I was going to lie 딱 보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야 이거 동사가 왜 이렇게 두 개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사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써 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졌고 뒷문장에 동사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I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이 동사에 또 다른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때의 정답은 바로 후가 되시는 겁니다. acquaintance 명사로 지인이란 뜻이죠. 아는 사람 친구라기보다는 이름만 아는 사이 친구의 친구 친구의 형 혹은 뭐 옆집 아저씨의 아들 뭐 이런 사람이 바로 an acquaintance인데요. 그래서 이 지인에 대한 인터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was going to lie about it. 특히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인터뷰 했더니 저 사람은 완전 100% 뻥칠 거야. 되게 막 인종차별적인 사람인데 막 어떠세요? 막 그러면 저는 모두가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거란 말이야. 저 겉으로는 나랑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인종주의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확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구조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격을 물어봤는데 또한 여기 I was certain 과 같이 관계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 삽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또다른 물어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어동사 삽입이 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썼죠. 마치 부사처럼 그래서 주격과 동사 사이에 쓱 들어갑니다. 왜 쓱 들어가는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 누가 봐도 삽입된 거거든 누가 봐도 I was certain 내가 확실하기로 라고 끝난 문장이거든 내가 확실하건데 was 주어는 acquaintance 아 언 이구나 삼인식 단수 was 또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후와 훔 초반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되게 뻔해요. 얘기했죠. 위치는 똑같다고요. 후하고 훔 밖에 없어요. 그러면 뒷문장을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동사냐 주어동사냐로 이 주격과 목적격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주어동사 삽입된 구조를 이용해서만 보통 시험을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이 앞에 주격관계대명사와 동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동사 삽입되면 주격이다 라고 좀 일반화시켜도 괜찮은 시험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s certain 갖다 버리면 후과정 답이 된다. 다음 25분으로 넘어갈게요. And it is important the way in which 혹은 which most cultural anthropologists earn and maintain their personal standing 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물어봤습니다. 인 위치를 관계부사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으른 공부 방법도 있지만 인 위치가 갖고 있는 격과 선행사를 따지는 방법도 있는 거죠. 자, 위치는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빠밤 그래서 인 위치가 되면 이렇게 전치사구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위치는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은 선행사를 공유합니다. 앞에 있는 더웨이 일 수밖에 없어. 얘 아니고 얘 아닙니까. 그래서 방식 내지는 방법 이런 단어가 어딘가에 들어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뒷문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Culture Anthropologist 뒤에 보면 대부분의 문화적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전문적인 위상을 얻고 유지한다 라고 하는 동사로 끝났죠. 동사 타동사 나왔고 뒤에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유지하다 얻다 을룰이 궁금한 타동사 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그러면 이 위치의 방식을 요자로 넣으면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했는데 이미 주어 계시죠? 탈락 그리고 목적격 있잖아요. 또 탈락 목적어 두 개인가요? 동사의 성격 규명할 때 maintain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 earn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지. 그냥 완전 삼형식 그냥 타동사 목적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될 수 없고 in which 정답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the way를 여기다 넣으면 in the way가 됩니다. in the way는 뒤에 들어가는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 부사로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중요하게도 대부분의 문화 인류학자가 자신들의 전문적인 위상을 얻어내고 유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in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26번 위치와 왓의 구조 누가 봐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선행사가 계시네요. 핸드 쉐이크 나왔죠. 악수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니까 정답은 위치 왓이 될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the 핸드 쉐이크 되고요. is performed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사로 perform은 수행하다. 그러면 사람이 수행하는 거지만 되어지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앞에 있는 악수일 것이다. 누가 봐도 정답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선행사가 있어서요. 다음 사회안전망 입니다. 그냥 세이프티넷이 원래는 안전망이죠. 근데 맥락상 emergency fund 가 되고 living necessity 일반적인 필수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세이프티넷은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고용보험 이라든가 갑자기 아팠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준다. emergency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가 됩니다. where 가 위치해서 물론 망이니까 망은 장소다. 그쵸. 네트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where로 고르시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뒷문장을 안 보고 봤다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an of four too 하나의 동사 나왔고 pay for 까지 나왔으니까 아 누군가가 필수품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의역해서 필수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세이프티넷이 역할을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where 정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8번 같은 경우는 whom과 who's 나왔는데요. who's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명사를 해석해보라 그랬죠. 네이티브의 day 좀 이상하죠. 그죠? 네이티브의 그들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을 써주는 게 맞게 된다. 그러면 뒷문장 어때야 된다? 목적어가 이 자리에 궁금하셔야죠. hadn't never seen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을료리 궁금한가요? Yes, exactly. 그래서 정답은 whom이 된다는 점이죠. 28번까지 빨리 갔습니다. 29번 한번 봅시다. 29번은 what과 it의 구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네. it은 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sims를 봤어요. 그리고 is라는 뒤에 있는 동사도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와 있는 콤마 콤마를 갖다 버렸을 때 is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 궁금하셔야죠. 앞에 있는 biologist theorized 라는 녀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crazy behavior 가 문장의 주어인가? 정신 차려요. like 전시사구잖아요. 전명구니까 동사될 수 없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사가 필요합니다. 정답 어디? 와시죠. 자 요걸 제대로 된지 볼까요? 미친 행동처럼 보이는 것 특히 생물학자가 이론화시켰던 그런 미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합리적이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rational 까지 정답이 됐고 해석도 맞고 선행사의 유무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저 문제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라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문제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관계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선행사가 있다. 두 번째 형용사절이다. 세 번째 뭐였어요? 연결사 역할을 해준다.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아 두시고 관계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시험실을 딱 폈을 때 관계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여러분 거로 가져가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문제 그런 건데 확실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 좀 더 시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약한 빈칸이라든가 독해라든가 어휘라든가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합격률이 올라가고 점수도 높아지고 그것도 여유도 생기는 거죠. 시험 끝나고 재미난 거 하러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관계사 이번에 완벽하게 가야 됩니다. 뭔가 찜찜해. 그러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이기고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고? 관계사 정리하는 겁니다. 정복 해 주세요. 오케이? 약속했죠? 할 거죠? 오케이? 30번 갑니다. You may be in a storm But how however dark the clothes are Climb up through them And the sun is still shining brightly 문장 구조에 보면 너가 폭풍에 있을지 모른대요. 그래도 Climb up 올라가랍니다. 그러면 태양이 여전히 거기서 밝게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 자리는 여기 버스부터 출발하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왜 부사 자리냐면 하지만 한 다음에 연결이 그 다음에 주호동사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우하고 하우에버가 뭐였어요?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가 됩니다. 복합관계부사로서 쓰였던 하우에버 뭐였죠? 그러나가 아니라 뒤에 누가 나오더라? 오케이 형용사와 부사가 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사가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에버가 붙어야 되죠? 정답은 하우에버 더 더 더 클라우즈 구름이 얼마나 어둡건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세요. 그러면 거기 태양이 비추고 있을 겁니다. 캬 멋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럼 그 과정에서 나중에 태양이 우리의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정답은 하우에버 이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멋진 이야기 30번까지 하우에버까지 봤습니다. 31번으로 또 볼까요? 31번에 where과 which where과 which 에서는 완전 불안전의 여부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정답을 풀기 위해서 저는 would sit 이란 동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sit 이란 동사는 sit on까지 연결되고 누가 봐도 자동사죠. 안다 라는 개념이 seat도 있고 sit도 있죠. 이 동사로서 구별하면 sit은 타동사예요. 그리고 sit은 si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안치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sit이라고 쓰면 sit yourself sit him down 혹은 sit yourself down 너 자신을 앉혀라 이런 식으로 타동사가 될 겁니다. 근데 sit은 그냥 sit down hey please take seat 하게 되면 take a seat 자리 자리를 취하세요 자리를 착석하세요 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sit은 그냥 자동사로 그냥 안다예요. 이 둘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요거는 무엇무엇을 안치다 그래서 을이 궁금한 타동사구나 기억하면 되고 sit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완전한 문장이 정답이 되려면 where it이겠죠. 물론 앞에 있는 to the top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치도 선행사로 장소적 개념으로 갖다 쓸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은 You tend to think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너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일인가 발생했어요. which하고 what이 나왔죠. 선행사를 찾아주세요. which죠. You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뜻. what이면 선행사가 없다는 뜻. 근데 선행사가 어떤 명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had never happened 요 자리도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발생하게 뭐였냐면 앞에 있는 something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위치와 what을 중요하는데 선행사가 something이라고 본다면 선행사를 잡아먹은 형태 그래서 정답은 what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선행사가 있잖아.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위치로 골라주시고 선행사 something을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드 pp는 현재 완료 해드 pp는 과거 완료 한 번도 누구에게인가 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무언가가 지금 너한테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제일 힘든 거야. 아마 내가 역사 인류에서 제일 힘들 거야 내가. 왜? 아 막 시험공부하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나도 어제 봤는데 어? 아 네가 느낀 거랑 달라. 내가 진짜 힘들어. 엄마 아빠가 그러죠. 야 시험공부는 너만 하니? 아 진짜 이거 힘든데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생한 거잖아요. 이 발생했다는 것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 선행사가 실제로 있었던 형태죠. 그래서 정답은 위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근거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곰곰이 씹으면서 하나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3번 위치와 온위치 또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떻게 풀어요? 네. 격과 선행사 따지는 거죠. 둘 다 같은 선행사는 뭡니까? 마이 랩탑이죠. 누가 봐도 확실한 선행사는 네. 컴퓨터 선행 동행사로 쓰여졌습니다. 그 위치라면 그 위치라면 무슨 격 주격과 목적격 둘 다 가능 근데 온위치라면 왜요?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치가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지. 그 앞에 있는 랩탑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근데 아이들에 관한 사진과 비디오가 어디인 줄 알아요? 온 마이 랩탑 내 랩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이 랩탑을 맨 뒤로 뽑아주면 정답은 온위치가 되는 또 다른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유형 상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 완전한 문장 불안전한 문장 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뒷문장을 잘 따지고 선행사를 넣고 맨 뒤에다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4번 아티스트 빈센트 반고호 가겠습니다. 예술가인 아티스트인 빈센트 반고호는 후스하고 히스가 나왔네요. 오케이 우리는 뭘 필요로 해요? 선행사의 명사 후스 히스는 어? 그의 그림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차이? 관계사냐 아니냐죠. 접속사인가 접속사가 아닌가 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앞에 나와있는 콤마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와있는 콤마가 나와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지 볼게요. set record 동사인 이렇게 기록을 작성했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sold 동사 나와있으니까 앞에 있는 빈센트 반고호가 문장의 주어고 이 사람이 딱 한 가지의 그림만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 뒤에 있는 set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정답은 후수 접속사가 필요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들이 옥션에서 가져왔던 것들에 대해서 썸 그 모든 합해에 대한 기록을 이제는 세우게 되는 그 그림 자체가 기록을 세우게 되는 예술가였던 빈센트 반고호는 평생에 걸쳐서 딱 한 가지의 그림만을 팔았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 그림이 딱 나오면 대박 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그림이 합한 것보다 더 잘 팔린다는 거지. 이 사람이 평생에 하나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 빈센트 반고호 되게 불쌍한 게 누가 사준 줄 알아요? 동생이 사줬어요. 더 충격적인 거. 동생이 직업이 뭔지 알아요? 네. 그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품 수집가 그렇게 해서 물건 파는 거죠. 좋은 사람 거 사갖고 파는 거지. 여러분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덕질 하잖아. 좋은 거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사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빈센트 반고호의 동생이 태오죠. 태오 김태호 이런 거 말고 태오 T-H-E-O 태오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형 거 하나 사준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아준 것도 아니고 아주 불쌍히 하나 사준 거지. 근데 이게 대박 진 거죠. 이 사람의 그림은 뭔가 열정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어쨌든 3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부터 해볼까요? 35번 도와주는 관계에서 Helping relationship This may result to the lack of trust and hurt feelings. Resulting은 하나의 동사니까요. 신뢰의 상실이나 hurt feeling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신뢰나 신뢰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될 때일까요? If or which가 나왔습니다. If하고 위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걸었던 이 문제 안에서도 좀 독특한 문제인데 위치에 여러분 꽂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If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시면 위치를 알잖아요. 거기가 맞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위치는 중격, 소위격, 목적격을 갖고 있는 격과선 행사를 갖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뒷문장에 불안전해야 됩니다. 뒷문장에 봤더니 클라이언트 felt라 나와있죠. 뭘 느끼느냐 No help was provided 어떤 도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And the help of felt refused or ignored felt 또 나왔으니까 refused하고 ignored 앞에 나와있는 헬퍼는 뭐하는 사람? 감정을 느끼는 주체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절됐다 무실됐다 라고 느끼거나 혹은 어떤 도움도 클라이언트가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고 느낀다가 됩니다. 그럼 어떤 구조냐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되려면 이 문장 자체가 불안전해야 되는데 불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if가 되는 겁니다. 그럼 if를 해석하는 거죠. 만약이 되는 거지. 만약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도 못 받았다.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절라고 무시받았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신뢰가 없어지는 거고 감정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호텔을 가거나 리조트를 갔는데 도와주는 사람한테 무시를 했다. 그럼 그 사람도 기분 나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그런데 뭐 여기 서비스도 이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결국 lack of trust와 hurt of feelings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누가 봐도 if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어휴 이 부자리네. 라고 하지 마시고 위치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따지셨습니다.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다음 36번에 eat food would eat would 여러 가지 나와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if I could give any piece of the voice 내가 일련의 어떤 하나의 한 조각의 충고를 줄 수 있다면 that I feel 내가 느끼는 충고? would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would 하고 it would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봅시다. 얘는 동사고 이 동사 다음에 얘는 주어죠. 그리고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가 36번이 마치 이거 관계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합시다. 관계사가 이렇게 둘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that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아주 핵심적인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어떤 것 같아? 이게 왜 포인트일까요? advice any piece가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됐 다음에 얘가 선행사잖아요. 선행사 다음에 동사 나오면 make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이 would라는 녀석이 실제로 동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it would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면 주어가 올 수 없었던 거죠. it would 없앱시다. 그리고 나서 that과 would를 골라보고 나면 여러분이 이 i feel을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야 돼요. 위쪽이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주어, 동사가 이렇게 삽입이 된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글쓴이의 의견이 짧게 생략되고 삽입되고 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충고 하나를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느끼기에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의 그런 충고를 해줄 수 있다면 해석하면 나와요. 내가 느끼는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인데 어때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딱 바꿀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것도 있지만 한마디 툭 멘토 같은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완벽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항상 힘듭니다. 뭐 이렇게 대박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I feel은 실제로는 필요 없었던 말이죠. 그리고 이런 녀석도 하면 앞에 주격이나 동사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동사가 나와야지 it이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36번 문제 정답은 주어가 포함되지 않은 조동사 우드로 골라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는 where과 위치로 완전 불안전의 여부를 물어본 문제 앞에 있는 small house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could not practice 라는 연습할 수 없었다 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practice라는 동사가 연습하다 이기 때문에 을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뒷문장이 불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신 선행사는 small house예요. 그럼 small house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녀는 작은 집을 연습할 수 없다가 되죠. 이상하잖아요? 집을 연습하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연습하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서 작은 집에서 연습한다는 게 맞죠. 그러면 장소적 개념인 where are you 맞더라 가 되는 것이죠. 가족 나머지 사람들한테 방해 주지 않고도 연습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이런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었다 살았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만 하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방해인 거죠. 옛날에 막 단칸방 이런 거죠. 거기서 연습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잠 좀 자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8번 격을 물어보는 문제 who's 선행사의 명사 동물의 먹이 그래서 who's으로 골랐으면 혼나는 거야. 왜? 끝까지 안 읽었거든. 선행사의 명사라면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봐야 되는데 문장에서는 pray on 이 녀석이 동사가 되죠. 그래서 pray on은 무엇을 먹이로 삼다 라는 동사죠. 그러면 뒤에 있는 zebra 이 녀석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얼룩말을 먹고 사는 동물인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의 명사 위치로 골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38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who's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 기억나죠? 선행사의 명사 오케이 좋았는데 위치가 되는 이유도 안 되는 이유도 좀 찾아보셨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 39번 해볼까요? 스페인이란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인데 스페인은 과거에 이제 무슬림들 즉 이슬람 세력들이 일부를 오랫동안 지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건축양식이 고딩양식이나 르네상스 스타일이 있는데 햇빛도 잘 들어와야 되고 또 건물 안에 뭐 아라바데스크나 이런 여러가지 문양을 쓰는 무슬림 스타일의 건물들이 한때 스페인을 정복하면서 많이 남겨두고 있었다라는 맥락입니다. 관계대명사 후부터 이렇게 묶여지면 스페인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던 무슬림인들은 그들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었는데 콤바 나왔고 that과 위치가 나왔죠.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was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 그런데 that은 이 콤마 앞에서 부끄러워지죠. 저는 계속정령법 못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위치해주세요.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겠죠. 40번은 who are 위치가 나옵니다. goes back s가 붙었는데요. 그러면 선행사는 삼인식 단수 현재라는 얘기죠. 보면 두 그리스인에 관한 우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데이먼과 핀티아스인데 who는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거 막 안신경쓰면 데이먼과 핀티아스라는 녀석만 딱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동사 ses 나왔잖아요. 얘들은 두 명이니까 복수다. 그러면 후의 선행사가 아닐 확률도 없다. 그러면 위치는 앞에 있는 story가 되는 거죠. 그리스 두 친구인 우정인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 데이먼과 핀티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이것이 충성스러움 서로 간의 충성심과 믿음에 관한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된다라는 문장으로 마지막 정답 위치로 골라봤습니다.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느 명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40번의 정답은 위치로 풀어봤어요. 스토리까지 하는 것으로 40번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까지 하셨습니다. 스토리까지 하셨습니다.